대포야 쫄지마 저거 다 지방이야 선빵 필승 몰라? 먼저 갈디면 내가 그냥 이긴다 나 구삼전설 강대포야! 14만원 뭐야 이 새끼 평치만 산만하지 속은 완전 순두부잖아 가자 다수라 이런 질 떨어지는 놈들이랑 엮이지 말고 극혐 완전 입만 살았잖아 형님 형님 일어나세요 형님 뭐야 괜찮으세요 형님 10분 동안 기절해 있었습니다 아이씨 쪽팔려 아이씨 누워 날 이렇게 엿먹여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암바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빵으로 머리를 제압하고 다리를 오 럭키 기분이 X같았는데 저 새끼 상대로 돈이나 벌자 어? 파리야 오랜만이다 대, 대포 형님? 긴 말 필요 있냐? 빠르게 견인하자 아 아 견인 요 그게 좀 형이 옛정 생각해서 싸게 해줄게 걱정마 자기야 뭐야 왜 이리 오래 걸려 어? 너 그때 그 짐승? 육수충? 아니 순두부라고 해 아가? 젤도 살아있었네 아 뭐냐 그렇게 나 엿먹이고 니네 둘이 사귀냐? 형님 그게 아니라 저번에 형님이랑 헤어지고 나서 자기야 뭐 해 손 자릿다며 저 육수충 상대하지마 하아 안되겠다 파리야 너는 맞아야겠다 이리 와 우리 순두부 까분다? 우리 오빠들도 불러줘? 뭐? 이 XX아 여기 도로왕복판인데 오빠가 여기를 잘 도오겠다 야 잘됐네 내가 여자라고 안 봐준다고 했지? 너흰 오늘 뒤지는 거야 어이 덩어리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어? 뭐야? 아이씨 X됐다 그때 덜 맞았지? 아이씨 아 이새끼 어떻게 X되게 하지? 아 그래 내 방식대로 밟아줄게 아이씨 내 방식대로 밟아줄게 파리야 니가 날 배신해 니 차 대포차인 거 다 알고 있다 흐흐흐흐흐흐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더라 내가 벌을 줄테니 달게 받아라 흐흐흐흐흐흐흐 아이씨 더럽게 안나오네 안되겠다 아 그래 좋아 잘 졸리고 있어 흐흐흐흐흐흐 알도 조금씩 오오오오오오 bu 매주 ặ 흐흐흐흐 minimum